송내공원의 도롱룡 77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2024년 3월 13일에 아래서 깨어난 계곡 산개구리 올챙이를 처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알주머니 밖으로 나온 도롱룡 유생을 처음으로 촬영한 것은 그보다 훨씬 늦은 4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생긴 시기는 도롱룡 유생이 훨씬 빨랐습니다. 4월 29일에 어느정도 모양을 갖춘 앞다리가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반면 올챙이의 경우에는 5월 19일이 되어서야 미세한 뒷다리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생기는 것만 보면 도롱룡 유생이 올챙이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도롱룡 유생은 앞다리가 먼저 생기는데 반해 올챙이는 뒷다리가 먼저 생깁니다. 5월 27일에 도롱룡 유생에게 잡아먹히는 개구리 또는 올챙이를 제외하면 6월 10일부터 다리를 제대로 갖춘 올챙이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형태를 제대로 갖추면서 몸통이 훨씬 날씬해집니다. 긴 꼬리를 빼면 개구리 성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도롱룡 유생이 잡아먹기 적당한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통통한 시기에 올챙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히는 것 같습니다. 도롱룡 유생들의 덩치가 서로 매우 다른 이유는 도롱룡들이 몇 달 동안 계속 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속내 공원의 도롱룡 웅덩이에 사는 올챙이들이 알에서 깨어난 시기의 편차는 도롱룡 유생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도 다리가 발달하는 정도는 올챙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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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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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